2000년 9월 우리는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하나된 이름으로 21세기의 거대한 문을 열었습니다 그대로인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열정과 노력 새롭게 더해진 것은 기술과 감성의 완벽한 용합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품질이라는 단단한 기둥이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인간을 향해 미래를 향해 늘 처음처럼 기본을 지키며 달려온 시간 진화와 혁신을 통한 최고의 품질로 만족을 넘어선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전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전 세계 고객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대를 앞당기는 더 빠른 기술력이 우리의 경쟁력이라면 미래를 위해 더 멀리 내다보는 신념에 찬 노력은 우리의 자긍심이자 책임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자연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 철강, 건설, 금융, IT, 물류에 이르는 친환경, 자원순환형 그룹 자원과 에너지 절감을 넘어선 창조로 둥글게 이어지는 자연의 법칙 그 다음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우리의 경쟁은 조금 다릅니다 규칙에 대한 존중 팀워크에 대한 믿음 라이벌에 대한 격려 그리고 관중을 위한 감동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한계에 도전합니다 새로운 기록과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완벽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프리미엄의 새로운 정의는 무엇인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현대자동차그룹의 모든 제안은 문화와 예술에 닿아 있습니다 과시가 아닌 공감 명성이 아닌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경험을 위해 일상의 품격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희망을 나눌 수 있게 꿈을 이룰 수 있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현대자동차그룹은 공존의 지혜와 가치를 기회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 달라진 삶 속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무대는 언제나 글로벌 지금껏 달려온 모든 길이 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온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잊고 미래를 앞당기며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철학으로 고객과 함께 달리는 동반자가 되고 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발명가이자 새로운 공간의 가치를 찾는 탐험가가 됩니다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여유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더 좋은 가치를 위해 우리는 경계를 지우고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편리함을 자랑하는 스마트카 더없이 안전한 자율주행차를 위해 첨단 IT 기술을 연구하고 공국의 친환경차인 수소 전기차와 재생 가능한 자연을 위해 단발 앞선 녹색기술 개발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미래를 잊고 사람과 자연을 잊는 예 특별한 가치와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 인간 중심의 진화가 현대자동차그룹이 여러분 앞에 펼쳐드리는 내일의 세상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라이크 ول아 아 , 이 동행 Vall